지난해 통학버스에 가방끈이 걸린 어린아이가 70m가량을 끌려가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아이를 못 본 채 출발한 통학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, 어린이집 원장에겐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또 승하차 담당 보육교사 CC 등 5명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.